저희 딸과 함께 지금 매니큐어 하러 왔거든요 딸이 엄마를 위해서 새해 선물을 주겠다고 그러네요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매니큐어를 받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손이 이 손을 여기 있는 색깔 중에 하나 골라서 할 예정이에요 기대해주세요 어떤 색깔을 제가 골라서 할지 완성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희 딸이 주는 멋진 데이 너무 매니큐어 선물을 보자 우리 딸이 함께 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